아 진짜 어우 감자가 감자 감자 방에서 먹었어요 수영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지지 아빠 아빠 어 뭐야 머리가 부어있다 왜? 왜 찍지 마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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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쪄 먹으려구요 정말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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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담근 된장 풀어요 허리가 엄청 좋아서 한번 끓겠어요 뚜껑 덮고선 한참 끓일께요 살짝 열어놔야 돼 야 계곡물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짱이야 짱 야 힘내봐 먹는사랑TV 화이팅 먹는사랑TV 화이팅 화이팅 해줘야지 개구리 수육이 잘 삶아지고 있을까요 볼까요 감자 감자가 잘 끓이고 있어요 맛있겠네요 공기도 좋고 구름도 멋있고 기가 막히네요 여기 딱 자빠져서 누워버리 여기 딱 자빠져서 누워있으니까 여기 딱 자빠져서 누워있으니까 기가 막히네 냄새? 응 이거 젠작꽃 냄새가 약간 똑같다 아니 구부냄새랑 딱 똑같지 아주 잘 익어주고 잘 익고 있어요 나 닭고기야? 나 닭고기야? 돼지고기 다 닭고기 아.. 진짜 확장나죠? 너 쭈옥 나 닭고기 넷 다 닭고기 엠 다 알았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감자 야 아 따가워 더 소금 있어 할미 더 줘 할미 더 줘 여기 식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식탁 돌 위에서 먹을거에요 찍어보겠습니다 예예예 예예 나 그거 먹을거다 강아지 엄마 나 강아지 할래 먹어봅시다 잘라볼게요 결이 이게 맞나 와 진짜 맛있겠다 근접사도 좀 찍어주세요 야 고기 먹었죠 육주빠 아빠 헤비 그런데 이거 물 들어온거 아니야 야 진짜 맛있겠다 됐어요 고마워요 죽이네요 계곡에서 발달구고 수육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야 찍어 먹어볼게요 응 응 꼭 찍어서 응 아 진짜 응 응 응 응 너는 계속 하자 죽어 응 잘기전에 나 줘 뭐라고요 응 응 응 엄마 살다 안해 뭐야 반면이 엄마 살다 뭐야 응 살다 죽어 응 나이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 되어서 먹으면 된다고 metro님이 약하게 먹어 맛있어 너의 메뉴는 아주 밥 friendship 주먹은 고추장 고추장 김치 장추 장추는거 뭐야? 장추를 먼저 먹고 장추 먹고 뭐야? 고기 먹고 밥을 먹고 장추 장추를 올렸다 장추를 올려줄게 장추를 올려줄게 장추를 올려줄게 장추를 올려주세요 오, 뜨거웠어. 내 컵 있잖아. 뭐해? 찍어서 먹어야지. 나 이거 큰 거 입에 하나. 사배, 더 물이야? 응. 여기다 놔둬야겠다. 여기다 놔둬야겠다. 여기다 놔둬야겠다. 엄마, 물이 줘. 엄마, 물이 줘. 떨어져서 물에 헹궈도 돼. 맛있어. 이거 조금씩 줘야 돼. 조금씩 줘야 돼. 이거 왜 먹어야 돼? 잠시만. 이거 다 먹어서 줘야 돼, 이거. 야, 야, 야. 됐어, 나나. 아빠야, 고기 좀 줘. 기다려봐. 왜 안 해? 아빠 안 해, 그래? 좀 찍었어. 엄마, 어머, 좋다. acing. 아빠야, 나 왔다. 아빠, 물. 잡아 myśla. 아침 laissezf art 주말 아이, eff 涼 라텐도 더 버려야겠다 아빠 버려? 아이고 치워인데 왜 버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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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얼른 노릇으로 노릇 응 아빠 누워 아빠 가운탕에 응 응 내가 그 김치 그거 눌러서 못 먹자 김치 가지고 오시는거 응 이거 김치 이거 귀여워 뭐 귀여워 수육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봐 뭐야 응 돼지 아빠 아빠 근데 돼지인데 신기하네 오빠 이거 봐? 오빠 이거 봐? 아이고 오빠 이거 또똥 먹으래 또똥 먹으래 아빠 나 아빠 뭐야? 어 뭐야? 어 아빠 보여 잘 보여 아빠 머리카락 안 보여 이마랑 어 뭐야 머리카락 보인다 왜 왜 가 왜 왜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응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어 오케이 클럽에 6명이네 이렇게 3개서 이렇게 세게 해서 멋있게 이렇게 세게 해서 이렇게 세게 해서 여섯 개의 한거야? 헤이 몸자 agency 매미 아니야? 멤메 screwed 아 뭐 aten молодiles instance 엄마 나 너무 추워 갑자기 눈빛이 많아졌어 뭐? 아빠 이거 버려? 응 형들 이거 버려? 버려 너가 지지로 안하고 있어야 해 걍 hasta 봐 나 진짜 몰래 응 뭐지? 여기다. 여기다. 차가운. 여기다. 여기다. 다 먹었다. 다 먹으셔서 다 먹었다. 나가려고? 다 먹었다. 여기도 안 먹어? 응. 왜? 한 번에 빼야 될 것 같아. 라면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면이 라면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면이 라면을 먹어야죠 잘 좋았어요 종료 주 readily 사이 점 연 Hebrews 5 이제 4 1